얼마야 이거? 흠 그냥 너 그래 여전히 돈 버는건데 중요한건 돈을 버는거지 부르그뉴도 죽여야되는데 이름 부르그뉴로 바꿔줘야지 걔네비가 갖고있는거 보다 들고있는게 더 이득일거같은 땅이라서 그러면 도시국가 2개를 없애버려야겠고 라마르세이즈를 위해서 아 비눔 떨어져 비눔이 아예 갓뜨리긴 한데 비눔이 아예 갓뜨리긴 한데 아예 갓뜨리는거지 여기 먹어야죠 황로렌 만들어야지 구미리스 뭐야 와 아나술탄 만타무사 미쳤다 개많어 근데 나는 그런것보다 이런걸 만들거에요 호잇 이제 시작이다 얘들아 로타링기아는 프랑스의 정당한 영토입니다 도와주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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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곳이 막타라 하였어 난 농노제는 항상 넣게 되더라고 안되지건 또 뭐야 우르타니 넘어온다 로스터 20골 높은 문화협은 프랑스의 자랑이지 어? 베를린 점령이야? 그리고 아 그래? 가자 샤르마뉴 변경에 변경에 야만인들을 이리러 가자 이리러 가자 이리러 가자 이리러 가자 이리러 가자 이것은 이리러 가자 이리러 가자 보다 한번 이 아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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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난? 안되겠구만 타이를 넣어야겠구만 너 이거 끝나고 보자 타이가 죽여버릴거지 아이구 다시 거짓말 탱탱히 이달이 좋아, 우유. 말이다. 할랑데런의 학만하고 상업중심치고 없어. 물론 산업단지도 빠지면 안돼 산업단지도 못했어요 문제는 없어짐 도착한 것 같기도 하고 억지니 도착할 곳 도착할 곳 도착할 곳 도착할 곳 네 새로운 아군이 환영합니다. 칼로화된 걸 저는 지금 열심히 샤또 지으면서 프랑스뽕을 느끼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엄청 세네. 진짜 보면 안 되는 애가 좋지.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이걸 라마르세이즈로 되냐? 안 될 거 같으리라마.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프랑스의 왕.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아 팔라딘 너무 쎄. 역시 샤르마뉴.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안 될 거 같다. 도시락. 어어? 아니 언제 통일했대? 통일 노르웨이 왕국 쉬라냐? 이제 봤네 이걸 와 노르웨이가 탈마를 만들어버렸어 개무섭네 평일 노르웨이 왕국 야 브리타니오 뒤질래? 너 좀 깝친다 풍성도 한번 빠져보고 싶어 여기가 빠졌어 마리아오 아 아니야 지금 서기 740년이면 노르웨이가 거의 통일한 것은 고증이라고 볼 수 있어 5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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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5 6 7 8 9 9 9 9 10 9 9 11 0 방주 아보아 헐 아 트롤했다 근데 왜 지었지? 아 이거 주시방캔이 아니라 저거 찍어야 됩니다 톡톡톡톡톡톡 오이 독일 전 제후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것 같아요 독일 전 제후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것 같아요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줘 어? 딱 탈 해야되는데 아쉽네 누가 들어올려나? 누가 들어올려나? 이거 연구기 들어온다고 이걸 연구기 들어온다고 어디 걸렸어? 나바라 왕궁 나바라 왕궁 나바라 왕궁 영웅궁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영웅궁 영웅궁 다 끊겼겠네 영웅궁 역시 오랜 동맹이 짱이에요 오수야와 동맹을 맺길 잘했어요 영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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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라 나 영웅궁 도시방어력이 말도 안되게 세더라고 도시방어력이 말도 안되게 세더라고 하하 뭐 영웅궁 용웅궁 영웅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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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웅궁 영웅궁 아 교절에 많은 옹지 아토가 또 줌나이터 아 히밍 관리 저희 아키텐 공장에는 리안을 꽂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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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야? 대기애네. 기다려봐. 대학교 좀 찾아. 가자. 고증은 아닌데. 그런게 되어버렸어. 고의로 고증한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본인이 뜻한게 아니에요. 야. 내가 잠깐 생각해본 건데. 잠깐 떠올린거. 왜 나폴레옹은. 알프스로 넘어섰을까. 왜 알프스로 넘어서까지 가려고 했을까. 고생아 해본 사람 있어? 봐야겠죠. 나 근데 생각났어. 왠지 알거 같아.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은. 마터오른. 마터오른을. 무치려고. 알프스로 넘어서. 그래야 할거 같아. 왜 퍼플을 안 묻히냐고 역시 천재 전술 전략에 진대 마터오르는 킹정이지 나 지금 마터오르는 안 묻힌 애들이 좀 있네 어? 어? 아키텐 공장령이 영국령에 넘어간다고? 응소 못하는데 그죠? 이럴 때 응소 못하는데 아키텐 공장령이 영국령의 용도 음소는 라고 아키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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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네? 외교시장 올리면 전투를 미국에 올라가니까 할만하겠다 누구나 그럼 60이겠네 희재형 망하겠다 이거 희재형 아니 대체 어디서 상륙을 하는거야 희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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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쉬고 왔어야 돼 어?? 한 턴 더 버텨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이사도 있었는데 더 버텨야 되는데 독가주인 오오 아키텐 공작용 역시 아 근데 콩키는 좀 안되겠다 라 마르세이즈 틀어야겠다 조만간 아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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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빡세네 얘네 크레인이 진짜 개빡세네 들어오네 원안이 사무채나보다 아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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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스팅라이트 뒤지게 생겼는데 아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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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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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포로 가야하나. 여포말곤 답이 없다. 여포님은 가면을 벗고 나와주세요. 나올 때 됐어요. 옷이 팔려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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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개꿀은 총동 무력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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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14세야. 천문학은 영원히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를 이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이끌어 비시장 경제국 비시장 경제국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 혁명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기다려라 혁명은 오니까 언젠가 오니까 용의 한번 해볼까요? 어디부터 나니? 내가 지금 룬이 14세라니까? 프랑스랑 전쟁해야지 연기의 매쾌한 냄새, 재와 그 얼음으로 가려지는 시야 이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의 징후입니다 과학과 문화 발전의 유혹은 운명의 계속된 징보를 추진하는 독립입니다 프레인 왕위 계승권을 따기 위해서 프레인으로 간다 전쟁과 평화의 미묘한 기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미 밥으로 만들었다 카트린 데메디츠 왕 데빗이요 지식과 예술의 재능을 사용하며 백성을 결속시킬 과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노모가 어디 쪽에 있지? 프랑스의 왕 데빗이요 이 환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해 전해 가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불가사회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을 모을 것입니다 리더 작전이구나 보이는 것과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당신의 예리한 자각을 통해 당신 제국은 시간의 시련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아 그럼 대충 그 위치는 그로닝웬 정도 되겠네 베덜란드 위쪽이었으니까 한오브랑 너무 멀긴 하다 오히려 브레멘에 가깝네 어? 그것도 아니네 어 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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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함부르크면 여기가 함부르크 여기가 브레멘 브레머 하펜 이 정도 되겠네 대충 한오브라고 쳐 여기가 한오브니까 수분 섭취 열다섯번 물 좀 마시고 이 정도 되겠지 그는 바이오 이 정도는 아 아 나보고 뱉어져 뒤지라는 거냐? 오케이 스트레칭 어우 제 건강을 굉장히 단치 근데 여기는 터질 도시라서 일부러 안먹었지 제육군이되 유닛면 제1척탄병이었는데 오케이 2레벨 찍으면 해드릴게요 장군 이름은? 누구누구 사령관에 뭐 그런거 없어? 아직 혁명 아니지 아직 혁명 아닌거 맞다 혁명인척 해봤다 잠깐 혁명 각이 보인다 내가 봤을 때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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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민족주인은 찍혔거든 이제 하나의 프랑스 가는거네 오 벼란한 사람 예 아직 샤를마뉴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혁명이 나올 수 있겠니? 샤를마뉴의 후선 관계인 구르봉에 충성을 하겠지 아직 그 사람들이 혈통은 강하단다 공건제 시대에서 혈통이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지 좋지 않아요? 인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동참장교 대박 터졌다 나의 프랑스 여기가 더 좋은 거역이 여기가 더 좋은 거역이 저녁, 음료수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단기사에 감 끼고 있는데 뒤질라 그러네. 못나세요. 아직 샤를마니는 살아계시다 이거야. 알겠어? 샤를마니님 풋지법 쓰신다. 빌드 프랑 빌드 프랑 빌드 프랑 전장풍은 아직 안나왔으면 다행이고 어? 뭐야? 호그다! 몬버그야? 아이 씨바 이거 몬버그야 잠깐만 나 방금 거절하지 않았어? 분명히 거절 눌렀는데? 야! 마리아테리지가 사기친다! 나 분명히 거절했거든 아니 씨바 이게 뭐야 이거 녹화 일단 종료하고 이거 녹화 일단 종료하고 뭐지? 뭐지? 뭐지?